아니야 정말 보고 싶었지만 내 하자는 자존심이 허락 안 했어 헤어진 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늘 해오던 긴 머리가 내겐 어울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혼성 듀오 밥과 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저희가 올드포크송 비전문 커버 밴드인데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김민기 선생님의 곡이죠 고무줄 놀이라는 곡을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배웠던 첫 가요였어요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살찐 소마지 한 마리 오 철두길로 뛰어가요 새끼 염소도 한 마리 오 송아지만 쫓아가요 예희야 예희야 누렁아 기차오면 다친다 예희야 예희야 할배야 누렁이한테 깔릴라 꽃다 줄게 이리 와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흠 기차한테 바쳤지 졸랑거리고 가더니 흥구렁이한테 깔렸지 그러길래 뭐래든 그러길래 뭐래든 글로 가면 안됐댔지 어떡할래 어떡해 나도 이젠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 살찐 소마지 한 마리 오 철두길로 뛰어가요 새끼 염소도 한 마리 새끼 염소도 한 마리 어송하지만 쫓아가요 어송하지만 쫓아가요 그러길래 뭐래든 글로 가면 안됐댔지 어떡할래 어떡해 나도 이젠 모르겠다 속상해서 죽겠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노래 여기서 저희의 연식이 드러나는 저는 모르는 노래입니다 해지 예측 neon 실패 justement